형, 그 열이 하나는 대단한 것 같다. 시럽 배달까지 하고 있어. 애쓰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그런다. 괜찮다고 한다더니 이제 택배에 가서 하시나 보네. 우리 잔디 놔두고 안 죽어요. 그나저나 우리 잔디가... 106만 금 잔디입니다. 중2병이 점점 심해지네. 신도 연락 못 추는 게 왜 이렇게 깝치냐? 네가 춤이 뭔지나 알아? 너 뭐라고? 다음 봄을 하트 날리던 애가 잔디야! 무슨 잘못을 저지하는지 알게나 해? 이제 문만 맞춰도 레저를 막 써. 아이고, 어떡해. 저렇게 예쁜 걸 갖다가 엄마가 없다고 무시를 해뒀으니. 잔디가 탁출했대. 잔디, 애미가 사랑했다고 칩시다. 100% 바람. 하마터면 됐다. 죄송합니다. 또 노쇼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과하게 부족한 분이라는 건 잘 알겠네요. 다 같이 경찰서 갈까요? 미래쌤이라고 불러. 이래도 남자친구는 있니? 아니요. 우리 지금 어디로 떠날까? 황동푸드 사장님이시죠? 근데 왜 자네가 여기 있지? 급작스러워서 내가 당황했나봐요. 옥선생 짝사랑?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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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서로 사랑한다. 배심 씨 생일 축하해요. 우리 지금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오늘도 마음속 체감 온도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기상캐스터 김보라였습니다. 제가 김보라 씨 잘 보필하겠습니다. 야 거기서! 방송 출연 부탁드리려고 서울에서. 아 시끄러! 내가 왜 이 여자 걱정을 하는 거야? 어이 양심 물량자. 손해배상? 아니 그쪽은? 김보라 씨? 아리 언니는 내 언니잖아요. 아줌마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아 department so! 내 생일 축하러에서. 아는 자기, 아는 eure 잉. 아는 그 다음과 함께. 아는 안 좋은 일을 알려드립니다. 일을 낭 사이에서. 아니면 어떤 일을 주 who 못하는지? 나는 그 취향이 많아. 오지 않는 나라고 얘기해? 아 Stephen아 스티벅스 스티벅스 이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첫 번째 학교 내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끄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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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s.. 내가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것들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취ka만 지클럽만! 내가 신경을 저에게는 도전. 다시 한 번? 아니, 나에게는 모든 게 없는 것. 나에게는 도전! 영원한 도전! 나에게는 멋진 것입니다. That's right. 나에게는... 그거렴. 그녀는 뭐? I-Line? 기능이 아이는? 마이클은 나에게도 내 뱉을 잘 안고있지 마요. 아예, 나의 뱉을 잘 안고있어. 이 싹 와더를 한다고? 아예. 도로에 맞지? 쇼가 내 뱉을 잘 안고 싶어요. 그 가사에 전통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아예, 그것은 이것이 꿈을 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 모든 것과의 일을 사랑하는 것과 이를 통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의 질환. 그가 전통이 부족한 것과의 질환이 장소가 있었어? There is another way though. Kukuha kami ng egg cells sa'yo 시ahalo namin sa sperm cell ng asawa mo. Yung pagbubuntis ko habang nagpapakingo ka. Ano ba ta mga alagaan kung may ibang buhay akong iniisip? Kailan ba yung tamang panahon? Tama ka-baby tayo. Nakahawin mo yung sperm ni Bobby. Nakahawin mo. Tapos ako nalang yung magpapa-IDL para mabuntis ako. Nakalimutan niyo pong ipakilala ang pang-apat niyong apu. Ang uniko iho ni Bobby. Pagay ka kaya...